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계약관계를 삽니다 계약관계 결혼할 때 반지 교환하죠 그리고 전세로 남의 건물에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돈거래도 아닌데 남매 재산을 갈취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것을 사회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돈도 거래 안했는데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범죄죠 그런데 그게 공소시효가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약속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과 언약을 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철학 주전공 외에 또 주전공이 또 있어요 제가 한 4개가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세기를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하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사람들은 내가 엄청나게 뻔죄거리고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 한 사람이 잘 아는데 한 반나절은 서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많아요 근데 이 주전공이 언약신학, 계약신학 그걸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신학을 다른 말로 언약신학, 계약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주전공을 했죠 근데 이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맺었어요 계속 그래서 오늘 10편 89편은 뭐냐면 독특하게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표제를 보면 표제를 보면 이제 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시편은 특히나 표제가 있어요 근데 이미 내 표제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시편 납법을 해서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주문 넣으면 안 되니까 그게 갑자기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줄게요 얘는 시편 89편을 보면 성경이 뭐를 써있냐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이 표제가 뭔지를 알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가 뭐라고 했을까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신실하신 이 여기서 에스라인 에단 그러면 이 에단 그 이 에단이 누굴까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보니까요 이 에스라 사람 헤마레 씨하고 많이 유서해요 헤마레 씨하고 유사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양반을 제가 먼저 오늘 새벽길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참 뒤졌어요 역대상 2장 6절을 보면 역대상 2장 6절 제가 이제 적어드릴게요 역대상 2장 6절을 보면 보이죠? 역대상 2장 6절을 보면 세라의 아들은 시브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다라 이름이 다라 다라 모두 몇 사람이에요? 다섯 사람 세라의 아들이 다섯 명인데 시브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근데 이제 이 세라의 위를 한번 봅시다 4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례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그 다섯 명이었는데 그 중에 세라가 있고 그리고 세라의 자식 중에 이 에단도 있고 헤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집하냐 더 올라갑시다 역대상 2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요아보시기에 악하였음으로 요아께서 죽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말이 거기 세라를 낳아줬고 또 이 세라는 식물이 에단, 해만, 갈골, 달아 근데 이때로부터 무려 아무리 못됐어도 최소한 한 500년, 1000년 사이가 지난 거예요 더 지났죠 오히려 다이 이후로 볼 수 있으면 그럼 뭐냐면 에단의 후선이죠 후선, 후선 그죠? 후선 근데 이 여기서 마스길은 뭐냐 마스길 마스길 이 마스길은 그 제목 10편 42편, 44편, 45편, 52편, 53편, 54편, 55편, 74편, 78편, 88편, 89편, 142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의 음악에 대한 어떤 가사의 스타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한다는 동사의 어떤 교훈적인 시편, 그 반성을 하면서 교훈을 주는 그래서 언약, 언약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게 시편 89편인 것 같아요 마스길을 그리면, 마스길을 그리면 뭔가 교훈을 주는, 반성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스타일을 바로 마스길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게 내르시글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선주들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영향이 요한계시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 금양로가 있어요, 한 천국에 금양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 금양로에 성도들이 매일 후성들에 기도하는 게 있죠 하늘의 향로에 쌓인대요, 향로에 어제는 오전, 하루 처음에 목사님들하고 있었는데 오전에는 합동교단, 오에는 한국, 기독교 대학, 한국, 신학회학원, 목회자연합회, 하여간 뭐 그런 교단이 있는데 저 아까 플레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전, 오후에는 강의를 해달라고 할 수 없이 강의를 해드렸고 오전에는 제가 이제 배워, 배우러 간 거고 근데 원래요 잘되는 신문사는요 기자들이 다 나갑니다 편집국 기자들 신문사에 내내 앉아있으면요 지들끼리 뭐 있으면 그거 신문사 망해요 한국기독교의 목회자들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막 나가야 돼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너무 모여있으면 안 돼 근데 아무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물론 뭐 가끔 모인거죠 하긴 뭐 그거를 또 멀어진 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뭔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후선들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10편 기자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뭐야 그 뭐야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결단코 보지 못한 거라 의인의 자녀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편 809편에서 뭐를 말씀하시려면 이 성경은 누구 누구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누구 읽으라고 우리 읽으라고 우리 읽으라고 우리 읽으라고 우리 읽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뭐를 얘기하려는 거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봐봐요 10편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리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십니다 주의 성실하심 성실장은 뭐예요 이 그 성실장은 사람이 감동을 주잖아요 그 조만식 선생이 대한 미묘한 얘기가 있어요 원래 그 그 집안이 마당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몸종 가문인가봐요 근데 이제 주인이 보니까 지주가 이 조만식이 주인 오강을 매일 닦는 담당인데 오강 아시죠 오강 옛날에 이렇게 오강이 있었어요 거기서 밖에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악사하고 안에서 짜거렸거든요 옛날에 엄청 추웠어요 집이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오강이 있었는데 오강을 매일 닦는데요 그거를 참고 그냥 몇 시간을 닦았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거 참 성실하거든 쟤를 공부시키면 쓸만한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학교를 보낸 거야 어떻게 종이의 자식이 어떻게 학교를 보냅니까 옛날에는 생각 성상도 못했죠 그래서 얘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갖고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이 됐잖아요 이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실 뭐 하나 열심히 닿으면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무튼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언약을 어기냐 인간들이 그 이제 하나님은 그 성실하시기도 하지만 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여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라 했나이다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중 다이색에 맹세하기를 내가 니들 선주 다이색에 맹세했잖냐 하면서 4절에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해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셀라는 이제 추임새죠 영원히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임 가운데 찬양하자 막 그거를 막 찬양하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다이색에 그 기름을 부으시고 그 3회를 택하셔가지고 그 다이색에 가갖고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그 왕을 삼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세는 아버지 이세는 그 이 말자의 아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정도로 창피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창피스러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창피스럽고 낫고 천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들었어요 그 참 희한하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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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새로 뽑는데 그 이제 뭐 간사교육이 뭐니 뭐 국가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니 뭐니 저쪽으로 우리가 성종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뭘 할 때 능력을 봐요 근데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추가적인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이 멀리가 좋아가지고 지구를 24시간 너무 빠르니까 혹시 48시간 동안 돌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24시간 동안 돌면은 시속 30만 킬로라며 시속 30만 킬로라며 사람이 날아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온몸이 다 부서져 버린대요 근데 우리 멀쩡하지 않아 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시속 30만 킬로로 그 한바퀴를 돌고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그니까 이제 2세 아들에게 그 창피스러운 2세는 그 자기 아들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붓고 성적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야 그 큰 골리앗을 블레스의 골리앗을 쓰러트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잇을 장자로 삼으셨대요 말재를 장자로 그 세계의 열왕에 으뜸을 세우셨단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스타일을 나는 그래서 어 복회를 하면서 지금 이해가 가요 한국교 있잖아요 재밌는게 잘나가고 권력이 있고 물질맞고 이런다고 생각했죠 아 이거 천만에요 그게 성장학자들이 한국교회사를 주기 때문에 특강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교회 초기 때요 백종들 그리고 세상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왜 처음에는 코 이렇게 나온 뭔가 좀 학식 있는 사람들 뭔가 이게 막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병원 같은 그런 데에서 선교사들이 어 형제님 어 형제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것 같아가지고 기쁨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봐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올 메시아도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10편 89편의 이야기입니까 멀리 예스피리토까지 내다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이게 길어갔고 통독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0편 89편은요 다윗괴의 그 왕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왕권을 그 왕권을 예스피리토로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별이요 이젠 지금은 없어졌어 구약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날 그림자 예표예요 실체는 뭐냐면 예스피리토예요 아직도 다윗의 별을 중심으로 보는게 그게 이대교인이고 그 그 그림자와 예표가 실현된 것이 예스피리토라고 이제 보편사적인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자이신 예스피리토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토교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적 통치의 계승이 혈통적으로는 다윗계통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로 딱 끝나고 비연속적인 거죠 혈통은 혈통은 구약에서 딱 끝나고 그 신혈을 넘어갈 때 혈통은 딱 끝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 뭐 이런 거 없어 차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연속이라고 비연속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쭉 이어가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거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요 구약성이 신약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인간 역사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누가 그러더라도 기도는 뭐냐 백일기도 나는 별로 그렇게 별로 잘 안 이렇게 봐요 불교에서 무슨 목표가 있으면 소원성취 소원성취 빌거든요 그건 지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제도 오후에 특강할 때 본 분들 말할 텐데 제가 어제 오후에 특강할 때 뭐를 했냐면 나는 내가 성공하려고 목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려고 내가 목해하는 거다 인간과 언양을 맺은 하나님의 언양을 알려주는 거다 예돈약 세원약 구약 신약을 알려주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언양이 신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전파하는 자들은 기억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에 확신을 갖고요 여러분 이미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던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막 살았잖아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조금 어려워졌다고 울고 좌절하고 조금 없어졌다고 막 그냥 마치 불신자들처럼 그냥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거를 얻었잖아요 영원한 거 어제 제가 오후에 특강했던 거를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이게 언약신학을 특강했거든요 거기에 보충이 될 겁니다 10편 89편 자 이제 오늘도 이 언약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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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드립니다